자 자 자 자 압구정수산 기자가의 압구정수산 구평 야 무제한 사케 9900원 아 생맥주가 1900원이야 대박이다 장갑이랑 필요한거 있어 위에 걸려있고 사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카메라를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9,900원에 사케가 무제한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이죠 사실 여기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꽤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픈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봤는데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안주를 일단 주문하고 먼저 시원하게 생맥부터 한잔 딱 한 모금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우 있남두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손질을 해주신대요 으흐흐 흐흐 너야 짭짤함하게 간 잘 배워서 죽여주네 이거 와 맥주 한정도 최고다 와우 간장 베이스라고 할까요? 소스도 좀 잘 배어있고 아 그리고 후추 낳는 것도 적당해가지고 야 이거는 맥주 한정도 무조건인데? 자 그리고 사키가 나왔습니다 오우 요게 9,900원 1인 9,900원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오우 아우 역시 은은한 사케 오우 아우 역시 은은한 사케 자 오야 살짝 익힌 겉면은 쫀득하게 들어오면서 계속 씹을수록 이 안쪽에 육사심이 우리가 먹는 살기 좋은 질감이 피냄새 전혀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옵니다 이거는 소주나 사케 찰떡이네요 이것도 하나 더 먹고 오야 이 안의 소스로 찍어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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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은은한 간장 베이스가 딱 목에 퍼지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지금 사케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예전에 제가 참피디 형이랑 술 한잔 할 때 이거 사케를 국물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섞어서 주는 걸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때 그 맛이 기가 막혔거든요 약간 그때 그 느낌이야 지금 이거 너무 좋아요 국물에 사케 이렇게 왠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이 사케 모안 리필은 신중동점하고 인하대점 이렇게 지금 두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환상이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은은한 국물에 약간 적당한 칼칼함도 있는 요것도 너무 좋은데 난 진짜 이게 미쳤어요. 사다키하고 요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와... 요게 조개류나 이런 거를 좀 잘못 쓰게 되면은 좀 씁쓸한 맛도 나고 살짝 비릿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 사케가 막힙니다. 아우... 아우... 이게 일본 가면은 나무 목판에다가 사케짠을 넣고 넘치게 딱 따라가지고 주거든요. 아하... 요 앞접시이긴 하지만 요기도 한 번 그 놀이 한 번 해봐야겠다. 딱 넣고 오? 네. 오우... 수고하자. 이거로 요거 진짜 무한 맞죠? 아 이거 또 따로 뭐 시간제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시간제한 없습니다 뭐 뭐 아니니까 자 시간제한 없이 이렇게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소라 아우 소라 이야 지금 이게 맛이 진짜 이거 소유입받을 맛이 아닌데 아 사케에다 먹다보니까 이 국물하고 토닭게가 너무 좀 집중되다보니까 전복 서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우 방금 제가 먹은 전복 요거 활전복이었잖아요 근데 냉동 전복보다 이 활전복이 좋은 점이 뭐냐면 냉동으로 된 건 아무래도 이 부드러움 덜해요 확실히 생물 자체가 있어야 입에 딱 그 턱에 살짝 힘만져도 탁탁탁탁 이 부서지는 느낌 아우 기가 막히네 아우 배가 좀 덜타신 분들은 이렇게 칼국사리도 딱 넣어가지고 또 드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쓰이는 재료도 진짜 나쁜 게 쓰이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좋은 맛을 좀 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오늘 뭔가 뿌듯하고 되게 또 행복하네 아 이거 또 기분 좋게 또 한잔하고 또 갈 수 있을 거 같네 오늘 아 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Kauf 자 이거 지금 몇 병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몇 번째로 리그 시킨지도 아우 참 쓰하 terminal 아 으흑 형님 이거 한 번 리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서랑사님들 진짜 음식 퀄이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나랑 안주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또 사케무안 요거는 정말 메리트가 됐으니까 한 번 이쪽 구천쪽 오시면 방문해 보실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제가 저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저 우리 사장님께서 구독자라고 오시면 사케나마 하나하나라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는 거 제가 저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